사우티컵 컵 로얄 힐스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어? 오피스 어디있어? 네 땡큐 하아유? 굿? 아 갑자기 여러분 천둥이 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키입니다 태국 동생들이 오늘부터 4일 동안 7,8,9,10 투어가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 이제 라이브 스코링이 돼요 잘 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등이 5원도고 야 여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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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룻이라고 되게 재밌는 콤비 있어요 3위 그룹에 있네요 2 언더 통차이즈 아이디 유명한 선수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1언더 저번 그 2부 투어 우승했던 이야끼오 선 그리고 쿠다니 이게 이제 포드에요 지금 원오바 시합이 막 시작이 됐으니까 좀 거리가 있어요 한 2시간 거리인데 집에서 여기 사이트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4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 동안 나콘나욕 주에서 열리는 로열 힐스 골프 상금은 200만바트고요 라이브 스코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1등이 9언더에요 보기가 없고 버디 9개 이야 정말 잘 쳤네 그리고 2등이 6언더 버디만 6개 3등 우십니다 마이너스 4언더 보기 하나에 버디 5개 그래서 오늘 67타로 첫날을 잘 마무리를 했고요 3일밖에 대회를 안 한다고 내일이 이제 파이널이래요 그래서 내일 제가 오전에 간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태국도 코로나가 지금 3차 유행이 터지는 바람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서울 서초구 강남구 이런데서 코로나가 집단으로 발생을 해서 지역뿐만이 아니라 초비상상태에 왔습니다 또 그럼 저는 이제 빨리 자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멀지만 로얄힐스 CC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속도로를 탈거니까 다 온건 아니구요 어 그래서 음료수를 하나 사가려고 아 커피에다가 저 치즈스틱을 하나 사줘야겠다 오케이 아 이 친구 또 숨네 어 왜 자꾸 숨는거야 근데 에 으음 저렇게 많이 끓여 여기서는 워낙에 달고 짜고 막 맵고 이렇게 먹어서 자 오늘 저는 요렇게 먹으면서 이제 가야겠네요 아니 위에다가 뭘 이렇게 잔뜩 뿌려놓은 거야 이거 딱 좋네 커피랑 먹기 좋네요 네비가 시킨데도 잘 갔는데 길이 막혀 버렸어요 그래서 뭐 태국말도 못하고 그래 가지고 그냥 꼬래요 꼬우 진짜 미치겠네 안녕 오 로얄힐스 야오 저 산 어디 위에 있나봐요 이제 한 삼사 킬로만 올라가면 도착을 합니다 태국 골퍼들한테는 조금 힘든 코스 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피제이 동생 캐니 매경오픈 나와 가지고 깜짝 놀랬대 잖아요 남서울이면은 언듈레이션이 그렇게 심한 건 아닐 텐데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로얄힐스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가시죠 오늘은 선크림도 발랐고 네 카메라 장비도 요 안에 깔끔하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어 뭐야 불이 다 꺼있어 어 웨일 이즈 오피스? 여기 토너먼트 오피스에다가 한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우 우 띠 봉 음 호 넘버 파이프 아 아 오케이 카트를 파게 됐습니다 7번 홀 까지 저 데려다 주신다 그래서 헤매지 않고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How much is the winning price? Winning price? Yeah, first one 240,000원 아 오케이 근데 토타는 2,000,000원 네 2,000,000원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저기 헬로우 빨간 옷 입은 친구가 옷 이걸 타고 가나? 야 네 네 네 다음 주에 오는 넘버 넷. 넘버 넷.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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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렇게. 하싱하. 하싱하 S80 Tournament? 나코나욕 하싱. 아, 오케이. 2020원. 아, 오케이. 하싱하 S80 Tournament은 아주 작아요. 아, 하싱하 S80 Tournament은 아주 작아요. 아,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이제 9홀. 여기 전반 마지막 골을 칠 겁니다. 잘 played? 아, 괜찮아. 계속 가고. 오케이. 좋은 하루. 좋은 하루. gin, 왓자. 고립제작전. 최선작전. 아, 야 winter. 자. 은혜의 대단, 정리를 Tumblr. 마스터. 오 갑자기 여러분 천둥이 칩니다 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태국에는 우리나라처럼 언듈레이션 있는데 많이 없어가지고 한올 찍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동진 선수가 너 첫날 포온로 치더니 왜 그렇게 됐어.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열 시간 막 대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태국에서 만나요. 태국에서 만나요. 우디bu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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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나 compra 하나 Ici, 캡션 int 10,000 10,000 왜냐면 제가 정렬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5몬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2몬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몬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이 곳에서 여러분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Junior Tournament은 항상 여기가 프로 Tournament은 항상 여기가 그래서 저희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말하고 계신ists 과도 지났습니다. 긴장하면서 더 빠른, 더 빠르게 파타는 것 같아요. Q. 어떻게 6, 4. 첫날, 조선을 맞게 넣었어요? 네, 조선을 맞게 넣었어요. 2. 2. 2. 더 보기 더 잘 안가운 거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기회를 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3 파트는 아직도 3 파트? 어제 1 파트는 1 파트는 1 파트 1 파트는 1 파트 3 파트는 1 파트 3 파트는 1 파트 1 파트는 1 파트 1 파트는 1 파트는 5 파트 5 파트는 6 파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 어때요? 땡모반? 네 여기 이제 웃과 선 웃선 콤비가 또 나왔습니다 저기서부터 지금 먹구름이랑 비랑 폭풍이 거의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뭐지? 내일은? 오늘의 시간을 다 잘라요 오늘의 시간을 다 잘라요 오늘의 시간을 다 잘라요 오! 너의 시간을 다 잘라요? 네 컷오프 어제 걸로 컷오프 되면 이 친구를 많이 쳐서 지금 속상해하는데 나이스 그래서 내일은 내일은 더 잘라요 아 진짜? 여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더 이상 토너먼트랑 이런 모든 행사 여기 지금 다음 주가 여러분 지금 송크란인데 다 취소됐습니다 다 취소됐습니다 네 어제 좋아해? 네 이해하지 않나요? 오케이 플레이어스 우리 아직 위험한 상황이 아직 위험한 상황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 다음 주가 1.10 다음 주가 1.10 1.1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지금 다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선두가 8 언더로 2명인데 오! 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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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 아니 써니 쏘리 아 이 친구 이름이 써니였어 아니 썬 이즈 커밍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경기를 재개하게 됐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두개 오케이 오케이 자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데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경기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 Your friend? 네 personally friend? 네 오 박주영 프로님 박주영 KLPGA 네 KLPGA 네 한국 친구들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한국 골프 골프 진짜요? 너무 길게 그냥 길게 그냥 길게 그냥 길게 그냥 길게 그냥 길게 280 충분히 네 그리고 더 더 한국이나 일본 통로 상대가 똑같이 2.25 도대체 2.25 도대체 38 도대체 38 38 뭐예요? 38 도대체 2.25 도대체 38 도대체 그래서 38 도대체 아 여러분 이제 경기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10번월부터 우시 시작을 할 거고요. 저는 세컨샷 지점으로 이동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경기를 시작했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세컨샷 지점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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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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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 소가 이야 진짜 짱이다 이 사람은 수수 모든 사람은 eries 자칫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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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너무 좋네요 총 1개 정도? 총 1개 정도? 너 3개 정도? 4개 정도 10개 정도 진짜요? 오늘 승리할 수 있나요? 너무 힘들어요 다들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 8, 9,000원이요? 8,000원이요 괜찮아요 저는 제 2번 경험에 참고 진짜요? 모든 경험에 참고 언제 참고? 2년 전에 진짜요? 아, 디스 큐스쿨 페퍼리 아, 오케이 오케이 400야드를 보낸다는 신의 루키입니다 여러분 장타 자, 이제 13번원 425야드 파포입니다 여러분 자, 드라이버를 안치고 쓰리우드를 치네요 자, 이 친구 아까 인사했던 우친구 써니 자, 세컨샷 갑니다 오, 이 앵글에 웃도 나오네 하루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나이스 파워 오, 두 팀을 같이 찍으니까 너무 좋네 네 살짝 오버됐어요 왼쪽으로 여기에 딱 세워야 되는 위치인데 네 이렇게 지금 공략이 됐죠 나이스 파워 자, 세컨샷 여기 안에 코끼리가 있대요 코끼리 소리 나던데 자 여러분 이제 3홀 남았습니다 다시 이제 옷한테 왔구요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잘 어울리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오 나이스 온 아 이것도 잘 오 딱 썼어 434야 434야 바쁩니다 434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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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4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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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4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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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4야 바이러스 공중 공중 아 아깝다 너 publi야 Gaye 뭐라고 하니? 그 배에 물을 뿔 너는 뺏기지 않는다, 너는 뺏기지 않는다, 너는 뺏기지 않는다 너는 뺏기지 않는다 오케이 Mohammed 나의 상대로 요! 요!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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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흥 4 언더 토탈? 5 언더 와우 very nice 5 언더입니다 토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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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월이 끝나면 선수들은 다같이 서로 이제 마크한 상대방이랑 스코어링을 하러 이제 들어가죠 최종 스코어를 사인하는 그런 작업을 이 안에서 하는 겁니다 오케이, so next time we play for fun goal You wanna join? Yeah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rn palette